여보세요 그것도 안 들리세요? 아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아 여덟 개 많은 거 아니에요? 아 네네 많이 있으시군요 네네 어 네네 여덟 개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뭘 큐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? 어 어떤 게 제일 급하게 하고 있는지? 아까 전에 불빛마에 해달라면서요 저 불빛마도 진짜 급한 건데? 아 그럴수 있지요 네네 아니 근데 불빛마 헤어낼 거 같지 않아요? 아니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그 불빛팀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버리기에서 한가? 그래가지고 아니 기간 없잖아요 아니 근데 메이팔 포인트로 삼고라도 제가 헤어낼 거 아닌가요? 아니 기간 없는데요 안 사라지는 건데요 레드큐브가 사라지는 건데 아 이 레드큐브를 없애야 돼요 아 이걸 굳이 지금 쓰시겠다는 거 맞습니까? 아 네 그냥 그 맛을 없애 버리고 싶어요 아 네네 어디 돌려드리면 되겠습니까? 어 어디에 돌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 장비는 네네 저 건드리기 너무 무서워요 아 블랙큐브는 남은 데다 던져도 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? 아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옵션이 뜰까봐 못 돌리겠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블랙큐브는 옵션이 유지된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109% 만들어 놨는데 네 저 인트 쓰고 이럴까봐 아니 블랙큐브는 옵션이 유지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네 네 어 MP%뜨고 H%%뜨다가 못 돌리겠어요 아니 위에 거 아니 유지된다고요 자기가 아 맞다 맞다 아 블랙큐브는 유지되셨어 아 네네 아 그러면은 뭐가 시급해 보이세요? 아 뭐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원하시는 걸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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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 응축된 힘인가 저거를 블랙빈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아 응축된 힘은 블랙빈으로 안 바뀝니다 블랙빈은 블랙빈은 별로예요? 아니 응축이가 블랙빈으로 안 바뀝니다 아 그래요 왜요? 아 쿠아틱이 바뀌지요 아 아 쿠아틱 바꿀래요 아 쿠아틱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 큐브하면 되는겁니까 네 아 그럼 분리말을 먼저 레드큐브로 할까요? 블랙큐브로 할까요? 레드큐브가 좋지 않을까요? 아 네네 그럼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큐브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원하시는대로 해 드려야지요 네네 아 네 보고싶어요 네 아 인트15퍼 나왔는데 블랙큐브 하면 되겠습니까? 아 인트15퍼 나왔는데 아 인트15퍼요 봐봐요 인트 나오니까 알았어요 내가 제가 아 그러면 이제 블랙큐브 하면 되는건가요? 네네 제가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아 글로까지 가서 가서 해드려야겠군요 네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또 레드큐브에 가야되는데 아 네네 릴라저믹 릴라마비로 갈 수 있어요 아 네네 릴라저믹으로 갈 수 있군요 네네 아 예 도착했습니다 어 릴라저믹으로 가면은 그 어 막 코인 저런 mpc 있잖아요 아 유니온 코인 mpc 맞나요? 아니요 아니요 근데 말고 그 드림코인 주는 mpc 아 드림브레이커를 가야되는군요 아니 아니요 그 오른쪽 5명 있잖아요 아 아 그걸로 가야되는군요 네네 어거기 어거기 아닌데 아 네네 알고있습니다 네네 5명 있는데 맞습니다 그 다음 뭐할까요 아 여기 아닌데 이 아 네네 왔습니다 그 위치 왔어요 아 네네 여기서 뭐할까요 제가 그 다음에 사다리 아 네네 왼쪽에 있는 사다리를 타면 되나요 거기에서 다섯걸음 가야되요 아 다섯걸음 가면 되겠습니까 아래에서 다섯걸음인가요 왼쪽으로 다섯걸음 아 여기서 꼭대기에서요 네 사다리에서 왼쪽 다섯걸음 아 다섯걸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이요 거기서 이제 큐브 돌려야되요 아 다섯 여덟개 있는거 돌리면 되겠습니까 어 근데 위에서 하면 안되고 미치고 해야되는데 아 미치었습니까 네 아 다섯걸음 움직였습니다 아 여기서 하면 될까요 네네 네네 아 아 그렇습니까 아 네네 대단하십니다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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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트가 엄청 잘나와서 제가 인트가 진짜 잘나와요 아 115포인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 어 잘나온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두개를 돌려볼까요 어 네 다 그냥 다 돌려요 아 아 그러면 되게 아 더 돌리는거 맞습니까 네 맞어요 우와 신기하다 돌리라고요 두개 더 어 엠블렘 엠블렘 엠블렘을 해볼까요 아 엠블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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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끼고 끼는거 보다서 좋은 미션이 뭐에요 레전드 리요 레전드 리요 아 레전드 리 레전드 리 어 저 레전드 리 가보고 싶더라 아 두개 돌려보면 되겠습니까 어 한 번 해볼까요 아 레전드 리가 안나오고 데미지 구프로가 나왔습니다 아 데미지 구퍼요 아 그냥 아 전용만하죠 뭐 아 박모 30퍼 크왁스 9% 올댓 3% 없애버리고 데미지 9%로 바꾸라는거 맞습니까 아니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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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그건 그냥 그냥 빛보로 해주세요 아 빛보로 할까요 네네 아 저 이 캐릭이 이제 나가도 될까요 어 약간 좀 암 캐릭이었나요 아 뭐라구요 아 아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는 큐브였습니다 네네 다음엔 큐브 뻥뻥하게 충전한 어 제보할게요 아 정말 재밌는 8개 많은 큐브였습니다 총 10개였군요 어 재밌는 재밌는 말투가 아니신거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빨리 끊으시려면 아 네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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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